1. 입문과정 1월달부터는 본강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조세총론 파트 진도 나아가들었습니다. 조세총론 그래서 여러분 교재 54쪽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4쪽 일단은 여러분 이번 순서가 조세총론부터 나아간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문과정 들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입문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냥 생략하는 것보다 가볍게 확인만 하고 빨리 본 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첫 진도가 조세총론이고 여러분 여기는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제 편차가 아직 큽니다. 문제 편차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틀리게 하려고 내려는 목적이 못 맞추게 하려고 틀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와 그냥 맞춰라는 문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여러분이 준비하기가 힘들 거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출전이 못 맞추게 하더라도 의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중급 정도로 나온 때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데 과연 2018년도에, 즉 29에 되죠 여러분. 그때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나왔는데 문제 물어보는 수준이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가 전용적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등 우리가 다루는 부분을 벗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두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준비한 범위를 벗어나왔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도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오히려 좀 벗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조세총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번 2019년도 30회 시험 대비로는 평이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렵게 나올 거냐, 쉽게 나올 거냐 하면 여러분 4주 8자에 공인중개사 5글자가 있으면 평이하게 나올 거고 4주 8자에 공인중개사 없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총론 보시면 들어가도록 하죠. 54쪽 보시바랍니다. 거기 조세의의가 나와있죠 여러분. 제1절 조세의의 옆에다가 X표심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심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인산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조세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딱 두 글자만 세금을 뭐라 한다? 조세라 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인 세금을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강학상 뭐라 한다? 여러분 조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5쪽으로 넘어가죠. 곧바로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했어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옛날 초청기 때는 여기부터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조세 분류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하시고요. 이런 데서 나오면 이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거예요. 맞으라고.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맞으라고 내는 문제인데 자 이 정도는 알고 합시다. 55쪽 맨 밑에. 즉 조세는 기준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인 것이 과세권자에 따라서 뭐와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국세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정의가 동그라미 1번. 국세는 국가인 누가 정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죠. 밑줄 정부. 그래서 항상 모든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가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국세일 때는 모든 국세는 모든 국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된다. 정부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는 누가 부가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국세는 다 무조건 정부가 부가하는 데에 반해서 그래서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는 14가지가 있는데 14가지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세무서인 정부가 과세권자단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누가 부가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지방세는 누가 부가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번쯤 봅시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수직적 상하구조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죠 여러분. 도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을 두고 있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경기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봅시다. 분당구 이매동 그러면 이때에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성남시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죠. 이거 인문가정에서 했던 거야 또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 밑에 시 또는 군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직적 이원화 외에 수평적으로도 도와 동급으로서 뭐가 있죠 여러분. 특별시 서울특별시 있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뭐가 있죠 여러분. 광역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와 광역시가 뭐에 해당하는가.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의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들어서 수직적 상하 그다음에 수평적 이원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지방세는 이렇게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잠깐 어디에 보시냐면 여러분 60쪽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맨 위에 도,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밑에 도세와 시군세로 나눠지고 특별시, 광역시 다시 특강시세, 구세로 나눠지고 또 옆에 우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세가 또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 보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무책임한 거고 그 밑에 박스 보시면 박스 밑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있죠. 중간 정도 박스 찾으셨나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이것만 봅시다. 별표 하나. 여기만 별표 하나.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도지사나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 취득세가 나왔죠. 전형적인 도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갈 때 취득세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과세권자가 경기도 도지사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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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대치동 그러면 이때 취득세의 과세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장에 다니겠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가 동네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냥 작전동 뭐 그래봅시다. 그럼 인천광역시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바로 취득세 과세권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는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얘기죠.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대표적인 것이 뭐다고 여러분? 재산세가 대표적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성남시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은 누가 과세권자라는 거야? 재산세 강남구 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부평구 구청장.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가 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상하관계에 약간 변형된 구조로서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있죠. 등록면허세.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여러분. 특강시장 또는 시, 군 이렇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죠. 여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죠. 지방소득세.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정도.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권자가 누구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보충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또는 뭐 지방교육세는 역시 도세에 해당한다라는 거. 추가로 조금 이것도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어도 여기까지 좀 오셨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0쪽에 있는 내용 정도는 좀 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무리합시다. 그 지방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여러분.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하나 더 여러분이 정리할 것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또는 뭐 여러분 도. 요거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한다 여러분. 세종자치시. 도는 여러분 제주도.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지방세. 자 취득세는 도지사나 특강시장만이 과세권자인데. 하여튼 지방세에 관계없이 누구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에 뭐라는 얘기야. 과세권자. 종류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는 게 바로 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의 특징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측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지방세 종류. 왼쪽에 있는 지방세 종류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맨 위에 나와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 정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넣냐. 어디로 넣냐. 56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56쪽. 자 근데 56쪽이 오기 전에 여러분 59쪽에서 우리가 수정할 게 있어요. 59쪽. 59쪽으로 오세요. 자 59쪽이 보시면 맨 밑에 우리 당부장 표시가 2019년 1월 1일부터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당초 정부안에는 2019년 1월 1일자로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이번 말일자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연장돼 버렸어. 그래서 결론 폐지가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19년 1월 1일부터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 밑줄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밑줄 치시고요. 옆에 폐지라는 말을 X 치시고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기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결론 올해 2019년도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존속합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으로는 폐지 법률 부칙 규정에서 이번 2018년 12월 31일자까지만 존속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가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야.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 법률 병칭 공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요거를 살짝 202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됐어. 그래서 결론 2019년도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 있다 없다? 있다. 폐지됐다 안 됐다 결론. 폐지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위에 보시면 목적세 보시면 목적세 위에 목적세 찾으셨어요? 그러면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다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쭉 빼놓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꿋꿋하게 살아있다. 이걸 하나로 이렇게 목적세에다가 교육세 그다음에 농어촌특별세 우리 책에는 몇 가지만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있지만 하나 이거 아직도 폐지가 안 되고 존속하고 있다라는 표시만 하나 주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2월 말일자로 바뀌었어. 2018년 12월 31일자로. 그래서 저는 폐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일자로 개정해갖고 이렇게 202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걸로 개정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존속한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래서 목적세 몇 가지다 여러분? 세 가지. 국세주세 세 가지.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 56쪽 오실래요 여러분? 56쪽 오시면 다시 이제 두 번째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죠 여러분? 여기 목적세부터 봅시다. 목적세라는 것은 어떤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돼서 그 특정한 경배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국세는 2번. 국세는 뭐가 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두 가지만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뭐가 있다 여러분?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옆에다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게 안 없어지고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두 개의 세목이 아니라 몇 개의 세목이야? 세 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그래서 결론 4개 여러분. 국세 쪽에서 목적세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몇 가지? 세 가지. 56쪽을 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못 잡고 계신 분이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밑줄 뭐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글쎄요 여러분. 목적세 다섯 가지는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나아. 앞글자 따서 교교농 지지. 앞글자 따서 교육세 할 때 교자. 농어촌특별세 할 때 농어촌특별세 할 때 농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뭐겠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교교농 지지. 이때 지지는 뭐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장난치려면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를 슬쩍 여러분한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말을 바꿀 수가 있어. 우리는 열심히 뭐 외웠는데? 지지를 외웠는데 이 지지를 바꿔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바꿨다고. 이거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는 얘기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저거 나 옆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와 목적세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라. 그래서 무슨 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다라는 것 좀 옆에다 정리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적세, 간접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이 안 났고요. 역시 출제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가볍게 확인만 하시기 바랄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7쪽에서 4번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여기 부가세에 별표 하나. 부가세에 별표 하나. 부가세 보죠. 양갈이 1번.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질에서 이중과세라는 예외적인 조세를 뭐랍니다. 부가세. 부가세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독립세죠. 독립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원이란 말 들어보라고 했죠. 세원은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를 말합니다. 세원은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 세금을 부과할 때 때리는 객체. 어디다 세금을 때리는 거냐는 얘기야. 그걸 세원. 이러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에 대한 다른 조세를 본질에서 밑줄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 부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주에서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밑줄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는 뭐가 있지? 지방교육세 이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잠깐 봅시다.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뭘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뭘 내야 되냐? 농어촌특별세와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이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것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세, 납세, 납세,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를 한다. 여기서 기타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이때 이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이 내년 등록면허세를 기준에서 한 번 더 역시 뭘 내야 되냐?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20%를. 지금 지방교육세 내고 싶어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가? 강제적으로 내는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뭐가 뭐냐? 그냥 재산세를 내셔야 돼요. 재산세를. 그래서 재산세를 내면 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이 내는 재산세를 기준에서 다시 20%를 뭘로 한 번 더 내야 된다고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부과세라 한다. 부과세. 부과세는 무슨 과세예요? 이중과세. 이미 뭐가 부부되어 있는데 취득세, 등록료세, 재산세 부과됐는데 이 부과된 취득세나 등록료세나 재산세를 기준에서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과세는 항상 무슨 과세예요?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보유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얘는 부과세가 없어요. 그러다가 국세 쪽에서 다시 한 번 뭐가 뭐냐 하면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부과되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에서 20%를 다시 한 번 뭐로 내냐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 더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부과세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과되는 대표는 국세가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소득세가 나오기만 하면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무조건 한 번 더 뭐가 쫓아오냐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쫓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 꼭 같이 다녀 얘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때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 거지만 얘는 부과세가 아니라 독립세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항상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와요? 여러분 10% 그러니까 소득세 그러면 뒤에 누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꼭 같이 다녀. 패키지야. 언니 그러면 동생 몇 프로? 10% 죄송합니다.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소득세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뒤에 누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10% 그냥 무조건 쫓아오는가?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때 쫓아오는 지방소득세는 부과세로 분류를 하지 않고 뭐로 분류한다? 여러분 독립세로 분류한다. 이걸 좀 주의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인세, 대물세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요.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대인세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대인세가 나오면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입니다. 대할 대자.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여러분 그냥 대인세 어떤 교수님은 그냥 대자를 빼갖고 인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러면 대인세 이러면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저거 놔. 대인세는 항상 특성이 뭐냐면 얘는 납세의무자별로 납세의무자별로 무슨 과세를 하냐. 합산과세를 합니다. 납세의무자별로 합산과세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산과세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이때 나오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누진세율이 나오게 됐습니다. 누진세율. 즉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건 인세 그러면 여기는 합산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합산이 나오기만 하면 뭐와 연결된다고 하면 누진세율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물세 대물세 대물세일 때는 대물세일 때는 여러분 여기는 과세물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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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개별과세입니다. 그리고 개별과세할 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비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아갑시다. 각자 맞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의미보다도 대인세와 대물세일 때 과세방식 기억해 두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대인세의 대표인 것이 뭐가 되느냐. 국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 등이 바로 전형적인 대인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대물세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물론 재산세 예외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로 적어놓으시고 마무리합시다. 적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대인세에 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옆에다 종부세 하나 넣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여러분 대물세에서는 우리 거기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다 밑줄만 좀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대물세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국세체에서 공부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대인세로 공부를 하는데 대인세는 항상 납세무자로 무슨 과세하고 합산 합산 그러면 항상 뒤에 어떤 세율로 가야 된다? 누진세 패키지야 여러분 꼭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대물세 그렇다면 과세 물꼬배로 뭐하고 개별과세하고 무슨 세율로 적용한다? 비례세율 적용한다. 패키지야 같이 다녀 여러분 이거는 세트야 세트 손잡고 다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어야 되고요. 꼭 같이 다녀야 돼.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종가세 종량세 있죠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살짝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58쪽에서 여러분 2번 재산세라는 것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별표 하나 표시하시고요. 이때 재산세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이거를 재산세 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이거는 교수님마다 표현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재산세라고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지방세인 재산세가 똑같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리군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재산세 군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있는데 이거를 중계법에서는 여러분 중계법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라고 해요.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정도 중계법에서 여러분 당해세를 들어보셨나요? 했어? 그래서 경락가액 배분순위를 결정할 때에 경락가액 배분순위 결정할 때에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에서 이제 우리 일반 담보 채권과 조세채권이 붙었을 때에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가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거기 재산세 자 같이 봅시다. 얘는 글자 그대로 재산세 또는 재산세 군은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가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는가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이 재산은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할 때 보유하는 재산과 무상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종합, 부동산세 그러니까 하여튼 보유세는 세 가지 어떻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재지점 이렇게 꼭 외우시고요. 재지점 기본이죠.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뭐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쫓아오죠? 부과세가 쫓아오죠. 부과세. 그래서 재산세, 부과세에서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쫓아오죠.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에서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쫓아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정도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상속세와 증여세죠. 여러분은 내고 싶어요 이거 안 내고 싶어? 내고 싶어요?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내도 그냥 된통 내고 싶어. 원없이 한 번 내봤으면 좋겠구만. 하여튼 이거 내는 날은 속세를 떠나는 거죠. 잠수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강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받았거나 로또에 당첨됐거나 그래서 그럼 무조건 잠수입니다. 찾지 마세요 그때 저. 교수님 끝까지 책임져라. 행여나? 아이고. 무조건 잠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세지종과 부과세 그리고 무상취득해서 부과되는 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상속세, 증여세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보기 지문에 나오지도 않지만 설사, 상속세, 증여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는 아니다 여러분? 답은 아니다라는 걸 계획이 됩니다.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와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까지만 물어볼 거고 여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재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재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세인 지방교육세, 지역자본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인 농어촌, 특별세 여기까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슬쩍 뭘 집어넣으면 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집어넣으면 얘들은 행위세이거나 소득세제, 재산세군은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중개법에서 하나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것을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당해세라고도 한다. 이렇게만 일단 적어놓으세요. 중개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당해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59쪽에 우리 아까 수정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폐지가 아니라 존속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60조 지방세 종류 지방세 종류 거기 책에 있는 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61조는 한번 가볍게 눈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62조에 보시면 세법 용어의 정의가 나왔죠. 즉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법률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62조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국세, 지방세 우리가 봤던 거죠.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63조 보세요. 세법의 당사자라는 두 사람이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죠. 이때 여러분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죠? 납세의무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공부할 때 거기 세무공무원이 말이 나오면 밑줄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있으면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나오면 지방세법이나 국세를 공부할 때 무슨 말이 나오면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이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63조 여기 보시면 납세의무자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확정적 납세의무자는 보지 마시고요. 납세의무자, 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게 본질적인 납세의무자죠. 그런데 얘가 납세의물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보충하기만 보충적 납세의무으로서 그 밑에 납세자, 징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이런 것들이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법의 얘기고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나올 수도 있어. 나온 적도 있긴 있어. 특히 여러분 64조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나온 적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희귀성 질문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64조기 여러분 과세요건이란 말이 있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이거거든요. 과세요건 의의가 있죠 여러분? 납세의무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즉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바로 뭐라 하냐면 과세요건이란 데 자 들어갑시다. 과세요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하냐? 네 가지 밑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딱딱 끊어 그다음에 과세표준 그다음에 뭐죠? 세율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과세요건이라면 네 가지를 말하는데 뭐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항상 과폐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색이 나온다 했죠. 그때 그 계산요소인 과세표준과 세율 그래서 일반적 과세요건은 몇 가지 여러분?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시험에 다음 중 일반적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 해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적어놓으세요. 일반적 과세요건이 아닌 거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시간적 기준인 과세시기 또는 뭐 취의득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적 기준이 나오면 얘네들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적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지 과세시기라든지 또는 취의득세서 취의득시기라든지 또는 양도소득세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 뭐 이러한 시간적 기준은 일반적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64쪽부터 나머지 65쪽까지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그리고 어디로 넣느냐 66쪽이 오시면 여러분 7번 부가징수 방법이 있죠. 찾으셨어요? 7번 네. 이거는 별표 3개야.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자 부가징수는 글자 그대로 어떻게 세금을 부가해서 받아낼 거냐 그 얘기야.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부가징수 방법 그런데 부가징수 방법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네요. 자 밑줄 신고납부 그럼 여러분 신고납부는 항상 그 밑에 무슨 말 나오지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신고납부는 포인트는 바로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이거야. 그럼 그 밑에 뭐가 있지 여러분 보통징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 보통징수를 보시면 보통징수는 그 밑에 뭐가 나오지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밑줄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뭐를 말한다 했죠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그랬죠. 세무공무원이란 말이라면 얘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고 여러분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고납부 그러면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의무자 액션을 취하는가 보통징수 그러면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 법정신고기한이네 신고기한이네 뭐하라 그 계산된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뭐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납부라는가 그래서 신고납부는 다시 한번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신고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가 납세의무자가 그런데 신고납부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신고기한이 반드시 나옵니다 신고기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네 스스로 어떻게 하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그런데 이때 이러한 법정신고기한이네 법정신고기한이네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갑시다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죠 과세권자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냈냐 납세의 고지서를 보내 납세의 고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달 각종 공과금 고지서 하나 나오죠 그게 보통적인 징수 방법이란 얘기야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징수는 항상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납부기한이 나와요 여러분 납부기한 납기 내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납부기한 납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나왔어 신고기한이죠 여기는 납부기한이죠 이때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가산금이 부과돼요 가산금이 가산금이 부과돼요 금은 여러분 여기 잘 봐 끝자를 잘 봐야 돼 끝자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걸 순서를 끝자를 위아래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특히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서 꼭 기억할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통징수는 지방세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말은 지방세의 용어입니다 국세에서는 약간 표현이 약간 달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고납세라고 그래 국세에서는 그 다음에 보통징수를 특히 정부가 부과과세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신고납세하는 대표적인 것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다 액션을 누가 쳐야 되는가 납세의무자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오냐 법정신고기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여러분 보통징수라는 걸 국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부 부과과세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정부 부과는 국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런데 종부세는 원칙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선택하면 신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면 선택적 규정이다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과세인 것은 맞지만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라는 걸 좀 봐주십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세 쪽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정제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이나 뭐를 소득세 등을 아예 돈을 세금을 뭐하고 빼고 준다 세금부터 빼고 준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가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예금이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저한테 이자 줄 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소득세 등을 빼고 주죠 또 여러분 직장을 다녀 회사 다녀 참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안 다니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녀도 골치 아프고 안 다녀도 골치 아프고 참 그럽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이놈은 직장 언제 때려치나 정말 헐헐 날아가고 다니고 싶다 맨날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손가락 빨면서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나오기만 하면 자 이렇게 직장을 다녀 그러면 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제공한 대가로 뭘 받죠 여러분 급여 그런데 요즘은 급여 줄 때 사장님이 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왕펀치 투펀치도 막 난리인데 무섭죠 여러분? 뭐 값질한다고 말도 같지도 않은데 무식한 회사가 그러는데 돈 줄 때 아예 세금부터 떼고 준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지방세에서는 이걸 특별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그런 걸 지방세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여러분? 특별징수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했어 여기 표준 말이죠 그런데 경상도에서는요 내 아를 나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떻게 잘못됐나? 아니야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들은 사랑해요 라고 잘 아는데 내 아를 나도 그런데 그러나 옛날 개그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궁극적으로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마무리 합시다 국세에서 말하는 월을 원천징수를 지방세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란다 그럼 원천징수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 빼고 주죠 그러면 소득세 그럼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 뭐로 뗀다 그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뗀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하나의 패키지야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무조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10%를 뭘로? 지방소득세를 뭐 한다고? 특별징수한다고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 꼭 같이 다니는 애들 있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자동으로 뒤에 누가 쫓아오는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같이 무조건 오는가? 몇 프로예요? 10% 어떤 게 주된 거야? 소득세가 주된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가 주된 거고 소득세가 부과되면 무조건 부과된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모르내야 된다고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66조 별표 3개 표시해놨죠? 부과징수 방법 그리고 다시 67조 맨 위에 특별징수 밑에 제가 지방세 부과징수 방법 박스를 정리해놨죠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7조에 가산세가 있네요 여러분 별표 2개 가산세 자 그래서 가산세의 계회로 보시면 가산세의 계회로 별표 2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야 가산세라면 1번 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하여 자 뭐를?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여기 밑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가산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가산세는 각종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행정벌을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다 가산세 가산세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는 행정벌적 성격을 띄우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세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거는 꼭 같이 나와야 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때 거기 다시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산출세계 가산하에 징수하는 금액 이걸 행정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산출세계 가산하에 징수하는 금액 행정벌 이걸 중계법에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태료로 표현한다 중계법에서는 과태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인중계회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일로부터 이제 우리 60일에서 몇일을 바뀌었죠? 30일을 바뀌었죠? 30일을 바뀌었습니다 배우셨나? 중계법에서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믿거나 이러면 스키가 왜 중계협법 그걸 물어보냐 아직 안 들어갔나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중계협법에서 계정이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인중계회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을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매매에서 이루어진 실직 거래가를 신고하게 됐다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이틀에는 왜 중계법 등에 의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신고 안 했어? 안 한 거에다가 뭐가 붙인다고 하면 과태료 이렇게 뭐를 하라고 했는데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부과되는 거예요 행정벌지로 부과하는 게 과태료인데 그걸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가산세라 한다 행정법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똑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산출세계 어떻게 한다고요? 가산에 지금 쓰는 금액인데 단수 잘 받아야 다만 이때 가산세와 가산금은 하나야 별개야? 별개야 그래서 여러분 밑줄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걸 출신 살짝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한다 밑줄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하며 다만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감면대상에 가산세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면 가산세는 벌금을 때리는 건데 그 본세가 감면대상이라 해서 벌금도 감해지면 벌금을 때리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설사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감면대상이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가는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어 부동산 취득했으면 당연히 뭘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 신고하고 나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너 왜 취득세 신고 안 했어? 뭐가 부과돼?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되겠죠 그럼 이때 가산세는 취득세에 어디야? 취득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포함하라 그 얘기야 취득세에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가산세는 별개다 하나다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안 해서 뭘 부과돼서 가산세 그럼 이때 이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취득세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취득세에 그랬더니 취득세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사람도 양도 소득세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 이 짱구야 둘이 너나 나나 같이 우리 신고하지 말자 그러면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과세관층이 모를 거 아니냐? 다 알아 과세관층이 모를 거라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가끔은 다 오버해서 쓸데없는 걱정하는 분 계신데 그래서 취득자도 취득세에 신고 안 하고 양도자도 양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양도자도 양도세에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돼? 가산세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포함시켜라고 해요 양도소득산출세에 가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해당 지방세 세목에 포함한다 그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씩 분 씹시다